창의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 뇌의 어떤 영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까요? 답은 전측 상측 두해라는 곳입니다. 귀 위쪽 대뇌 표면에 작게 접혀 있는 부분이죠. 왼쪽과 오른쪽 뇌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력을 담당하는 뇌는 오른쪽에 있는 전측 상측 두해입니다. 통찰이 번뜩이는 순간 살펴보면 왼쪽은 반응이 없지만 오른쪽에 전측 상측 두해가 반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